소르지 없나? 인사하는 게 다 먹는 게 다? 인사하는 게? 먹어도 돼요? 밥 먹자. 아버지 씨는 누굽니까? 미친놈아. 아버지라니? 저는 뭡니까? 작은아버지 잘 계시나? 작은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 사투리가...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형, 내가 니한테 사촌형, 사촌동생, 조포도 까먹었나? 야, 오래간만이라 헷갈립니다. 아무리 인마 우리 꼰씨 집안이 쌍놈의 집안이지 마 인마. 조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이 꼰씨입니까? 네 꼰대이. 네 꼰민상. 와, 쪽팔리나? 꼰씨가? 사람들이 꼰씨가 세상에 어딨냐고? 와, 없어! 무슨 꼰입니까? 그럼 꼰씨가? 꼬장, 꼬장할 꼰! 어? 뭐, 그러면 경주 이런 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 파를 모르겠습니다. 한국 꼰씨. 니가 한국 꼰씨. 예예. 내가 38대손. 아, 예. 어이? 예예. 어이? 어이? 예. 예. 아니, 그 무슨 꼰씨냐고요? 한국 꼰씨라고! 한국 꼰씨라고요? 경주 꼰씨라는 게 없고요? 한국 꼰씨라고! 대한민국 꼰씨! 아, 그래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라고, 인마. 시켰지, 인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들려버리네? 아이고, 이게. 아, 이씨이 이거. 아, 이씨이. 아이고, 이거 흘러내. 접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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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야, 야, 인마. 사촌형이라고, 사촌형. 아, 형님. 형님. 죄송한데. 예, 다시 이거 놓고. 모양은 갖춰놔야지. 이게 앞, 이게 앞접시가? 이게 넘쳐갖고, 이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식탐이 많았어. 어? 자, 됐습니다. 행님이, 인마, 먹지도 않았는데, 인마. 아, 아, 아. 아니, 트이소, 여기. 트이소, 트이소. 아이고. 아따, 사투리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너는.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씨. 네 그 은혜는 잊으면 안 된대. 어떤 은혜요? 네 지금, 개그맨 하고 있는 거. 어? 그때 너희 아버지가, 어? 기술 배워서, 자, 그, 저, 어디. 취업시킨다는 거. 내가 아니였으면, 네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일도 지금, 못 하고 있었어. 그 분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사하는 거니까, 먹는 개가? 인사하는 건데? 그 개그맨 김대희. 어? 금마 그거 내 고향 후배, 내 친한 동생 아이가? 어, 예. 내 사촌동생, 그 개그맨 됐으니까, 네가 좀 잘 맞아라. 내가 여기 부탁하고 그랬어. 아, 이거 없으니까. 근데 진짜 별로입니다. 아, 지금 개그맨 하면서 몇 번 칸들까 했습니다. 그 새끼 그거. 아, 진짜 나 XX입니다. 형님. 와. 그 뭐, 과거 뭐다? 니한테 뭐 실수한 거 있나?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야? 예. 남자가? 예, 예. 그 XXX가 안 되겠네. XX 다 미X입니다. 수업 그거 XX. 아니, 같이 코너 회의할 때, 지 거 아이디어 안 되면은, 삐집니다. 나이 처먹고, 애가 셋인데, 삐집니다. 자기 거 아이디어 안 들어주면 삐집니다, 이렇게. XX입니다. 개X 생각할수록 왜 맞네. 나 개그맨 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XX 안 봐도 애니까, 이제.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이야, 진짜 화납니다. 아, 되게 속이 시원하네 오늘. 그래도 시원하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원합니다. 소주 없나? 제가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큰 거 하나가, 김대휘 보고 안 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결혼하고서 그거.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술 먹고 오면, 저기 현관에서 쓰러져 자는데, 아무도 안 보여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고, 그렇게, 그런 얘기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저 형사한테. 네. 김대휘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갑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건 리얼입니다, 진짜로. 뭐야?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차가 끊길나? 아니요. 차라리 밖에 매니저가 있는데도, 일부러 그냥 안 갑니다. 집을 뭐 안 가로? 모릅니다. 휴대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쪽 속 밖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회의가 끝났는데? 예. 형님 안 가세요 그러면, 가서 뭐 하냐? 이러고, 이러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게임하고 있고. 이거는 100% 리얼입니다. 회의 중에 중간에 전화로 보고 갑니다. 어, 나 끝났어. 어, 그래, 그래. 민상이랑 한 잔 하고 들어가려고. 모르겠습니다. 난 아닌데, 아직 안 먹는데. 핸드폰 어디 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해라. 아, 이 ㅆ.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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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적당히. 흐흑. 영지인가 뭔가 뭐, 잡는다 카던데. 거기 고등학생이 아닌데 나간다고요? 고등학생이잖아 임마, 봉숙이는. 아, 봉숙이? 아, 봉숙이? 아, 나 봉서이 이모 말하는 줄 알고. 이모가 아니고 형수지 임마. 형수, 형수. 헷갈립니다. 어, 오래간만 해보니까. 헷갈리게 따르지 임마. 족발 헷갈리면 우연어. 아, 이모 대본을 하나 주고 하든지. 대본이 어딨나 대본이. 입에 있는 걸 넣고 말하든지. 대본이 있어가 망한 거야. 하하하하하하. 모든 공인인원. 그 대본이. 어? 니 이런, 이런 얘기 할 거면 가라. 하하하하. 16년을 갖다 맞췄는데 일을 안 줘요. 임마 다 떨어지거래. 엉망다며. 치우려고요. 버릴게요. 아버지한테. 예. 한번 잘해주고. 예예. 그 개그맨 킨대의 그 저기, 어? 예. 그 잘하고. 그한테.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늦었다. 하하하하. 이미 가는 XX이 됐다, 지금. 하하하하. 끄지라. 아버지 그럼. 아버지 아니라니까. 사총님이라니까. 사총님. 형님. 안녕히 계십쇼. 그래. 가래. 개XX.